세리야 이거 봐봐, 세리?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 건드리기 시작해 세리?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인다는 거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손을 찜어놓아 저기다가! 손을 찜어놓아 저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인다는 거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붙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눈꽃이 붙인다는 거야 신기해하지 않고 질색을 하다가 강적을 만난다 보름을 묻혀서 이렇게? 왜 그래? 너무 뜨거워 눈꽃 튀기는 거야 그때보다 더 많이 넣더라고 욕심난다 왜 반응이 없으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더 넣어 아니 미친 사람 같아 지금의 미친 남자 아, 이거 원래 한 마디에서 끝났는데 리액션이 없으니까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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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려고... 아무도 안 쳐다보니까 왜? 아니, 왜냐면 눈꽃이... 눈꽃이 만들려고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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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다르지 한번 먹어봐 뜨거운 게 조심하고 눈꽃 위주로 눈꽃 위주로 2차와 1차가 뭐가 다르지 한번 먹어봐 뜨거운 게 조심하고 눈꽃 위주로 눈꽃 위주로 원래 동원들이 더 바삭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그렇지 이제 알겠어 눅눅한데? 아니... 벌써... 눅눅해 첫 번 그냥 한 번 튀는 게 제일 맛있고 아, 진짜 눅눅해? 뜨거워 아니, 뜨거운 거 시켜야지 뜨거운 걸 나한테 뭐라고 아니, 뜨겁다고 뜨거워 내가 선입견 없이 먹어보겠어 1차랑 2차 뭐가 다르지 봐봐 뜨거워 자, 2차 튀김옷을 위주로 아니, 맛이 달라 뭔가 과자 같기도 하고 뭔가 가지? 너 뜨거운 게 조심해 1차랑 비교해 보란 말이야 아, 근데 좀 더 바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 오빠! 바삭하지가 않아 얘가 너무 독촉을 해가지고 그런 거야 내가? 옆에서... 진짜 와, 우리 집에 살 때 너무 여유있겠네 튀김옷은 원래 튀기는 사람 자기가 알아서 건지고 해야 되는 거 맞잖아 해가 지고 있다 빨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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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랭!